착하고 조신한 여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? 손? 해. 형. 너 취직 안 하니? 여기 알바만 몇 년째야. 할 거야. 손님 결혼하면. 재수없어! 사내 공모하네요? 1등 기획으로 사장직속 TF팀을 만든대. 사내 연애. 사내 결혼. 그딴 거 필요 없어. 사내 공모 1등. 초고속 승진. 언니 결혼한대요? 이번에 축의금 회수하고 복지 받고 승진하고. 나 신랑이 필요해. 왜? 왜 싫은데? 내가 호감을 갖기엔 손님에 대해 아는 게 많잖아요. 우리 남편이 부끄러워. 왜 이래? 가짜 신랑 입사했다고? 혹시 걔 협박하러 온 거 아니야? 그 일이 밝혀지면 가장 큰 손해는 누구겠어. 너 쟤 보고 싶어 했잖아. 양이 새끼고 사람 새끼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. 진짜 후회 안 하겠어요?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.